요것을 우리 손두 며느리가 갖다 줬다구라. 하우스 뒤져 평생 도박으로 신세 조진 놈이야 하우스 쪽으로 다 알아봐. 야 우철 넌 마누라 사망신고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장에 가는 놈이랑 똑같은 놈이야. 아휴 또 뭐냐 이게. 당신하고 이혼하겠다는 게 뜻이야. 이혼을 하겠다고? 같이 집에 와서 생일 저녁밥 같이 먹어달라고. 팀장님 집을요? 네 형제가 이 아가씨 누구냐? 서재희라고 합니다.